네 오늘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이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그래도 시초가보다는 좀 나쁘고 줄인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앞서서 채팅창에 오늘 업종 중에 운송장비 좀 오르고 있어서 조선주 왜 올라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조선주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다 우리 강릉태석 나오셔서 조선주 얘기 열심히 하고 갔잖아요 양질의 수주 물량이 매출로 반영되는 가장 높은 매출 비율로 반영되는 시기가 2024년이고 2023년도 사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했던 조선가가 올라가고 원가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형 LNG라든지 이런 신조선가가 괜찮았었던 선종들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동안 좀 소외당했잖아요 조선주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를 하게 되면은 첫째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이 빠져있는 경기민감주 섹터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민감주 섹터 내에서 그럼 어떤 쪽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조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내년도에 경기 침체를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선주들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숫자는 찍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사들은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수주는 뒤로 이언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어떤 이 뭐야 기업의 결정권자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몰라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2천억짜리 3천억짜리 배들을 툭툭 사냐 이거죠 못 사죠 보통은 물론 이제 가능한 쪽이 있긴 있어요 중동? 그렇죠 카타르 이런 쪽들 이런 쪽들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수준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투자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나마 엔진 사업도 있고 LNG선 비중 높은 현대중공업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궁금해하셔서 좀 여쭤봤고요 YJ림님이 다른 건 모르겠고 STX중공업은 매각일 수 있다 또 이런 정보도 같이 전해주셨네요 오늘 제가 현대중공업을 들고 나온 이유가 STX중공업 매각에 한국조선해양이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STX중공업은 당연히 뭐 뒷배가 생기는 거니까 현대중공업은 뭐가 좋을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사실 대포차 시간에 들고 나온 거거든요 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현대중공업 외에 또 그럼 어떤 종목들 저희 오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짚어볼 종목분들은요 현대중공업도 있지만은 한미약품 오늘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 삼성전자 그리고 GMBS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네 지금 아홉 글자네요 P&K 피부임상연구센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제가 상장사 중에는 이 기업이 제일 길지 않나 물론 이제 ETF나 이런 쪽에서는 이름이 더 긴 거 있지만은 상장사 중에는 그게 제일 길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름이 길고 제가 들고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안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들고 나왔지 제가 충분히 들고 나올 법한 기업이었거든요 리포트가 많이 없었는데 리포트가 나와서 좀 들고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VC 그리고 대표적인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 하나인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 SDI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 R&D 파이프라인 점검해 주신다고 오늘 들고 오셨다고요 네 얘네가 이제 R&D 데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투자에도 궁금하겠지만은 애널리스트들도 뭐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리포트를 자꾸 막 추정만 하면 안 되니까 한미약품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이프라인들이 어떤 상황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대신증권에 이민진 애널리스트가 참석을 하시고 내용을 쓰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라고 하죠 요거는 글로벌 EA상이 10월달에 종료가 됐고요 내년도 6월달에 개최되는 유럽 간학회에서 주요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1차 지수가 지금 투여 24주 후에 대조약물을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요것 대비해서 지방간 함량이 많이 감소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듀얼 아고니스트는 최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세마글루타이드 대비해서 10% 이상의 지방량 함량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가치를 상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트리플 아고니스트 이거는 이제 GLP-1 그리고 뭐 글리코겐인가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결합해서 만든 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내쉬 치료제 쪽으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발표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2분기에 중간 결과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라이 릴리라는 이제 빅 파마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일라이 릴리가 글로벌 시가총액 20등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 해외 주식으로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건데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보면은 20등, 21등, 22등이 다 제약주예요 머크, 일라이 릴리 이런 회사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라이 릴리도 그만큼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일라이 릴리가 동일한 똑같아요 이 요소 세 가지가 그 3중작용제인 레타트루티드라는 것을 가지고 비만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5.1 임수석 나오셔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약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래서 이 GLP-1 계열을 가지고 이제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이쪽에서 성과를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락솔이라는 파이프라인은 12월 말에 GSK와 함께 도스탈리맙과 함께 병용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요 벨바라페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흑색종, 변이 흑색종 환자에게 옵디보와 함께 병용 임상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간 그리고 또 이제 체중 감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자 여러분들께 이제 잘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와닿는 그러니까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좀 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롤베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코중고 감소증 치료제죠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이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지금 내년도에 롤베돈을 출시하게 되는데 출시 이후 한 2, 3년 동안 빠르게 이 처방 점유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여기에 지금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미국 시장 점유율이 2%가 되면은요 6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700억, 80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미약품은 계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출시 후 3년 동안 순매출 대비 7% 그러니까 700억 매출액 나오면은 7%니까 한 50억 정도 그리고 4년 차부터는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2%가 800억이에요 매출 기준으로 점유율 한 5% 되면은 한 1500억 이상 될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 15% 받으면은 200억입니다 이거는 그냥 마이스톤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미약품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롤베돈이 얼마나 점유율을 높이는지가 한미약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없더라도 지금 한미약품은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에서 나왔었던 뉴스 소식 제로 코로나 완화와 함께 약이 없다 지금 중소형 제약사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작년 올해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백신 맞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약? 타이레놀이 진짜 품절이었어요 타이레놀이 없었어요 품귀 저는 이 편두통 때문에 타이레놀을 항상 이제 구비를 해두고 있는데 먹으면 이제 한 알 먹으면 싹 나와서요 구비를 해두고 있는데 아니 동네 약국에는 타이레놀을 살 데가 없더라고요 저 그래서 그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으로 먹고 아 진짜?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하고 어차피 이제 똑같은 성분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고 보면은 타이레놀은 물에 넣으면 확 녹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안 돼 나는 타이레놀을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감기약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북경합미를 통해서 약이 이탄증 그리고 이한핑 이게 이제 사실 중국말이니까 약간 코와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약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약들이 지금 진액어담재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거기에 플러스 R&D 모멘텀까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한미약품은 이 정도 가격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께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며칠 사이에 엄청 급격하게 올랐네요 한미약품 그래요? 아 최근에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진액어담재 가려없고 하니까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까지 한미약품 첫 번째로 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전국민의 주식이 아닐까 싶은 삼성전자 들고 오셨는데 워낙 지금 상황도 안 좋은 것 같고 리포터 내용 보니까 메모리 수요가 역사상 최악의 구간이다 이 내용이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최악이래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는데 진짜 최악인가 봅니다 지금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최대한 애널리스트고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는 제가 한 두 달 전 세 달 전에 이제 삼성전자 반등 나올 때 잘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2018년, 19년도에 이 반도체 저점 사이클 얘기를 하면 아마 신한금융투자 맞을 거예요 제가 워낙 리포트를 많이 읽어서 맞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주가는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은 이제 쌍바닥 초입 사이클이다 재고 상승률의 정점을 통과하고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는 왼쪽 공덩이를 만들어내는 주가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다 이 얘기를 리포터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너무 세게 올라서 야 이거 한 번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엉덩이가 너무 컸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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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이제 운동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한금융투자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고 봤겠죠 근데 이제 들고 나온 거는 4분기와 23년도의 실적 전망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어요 지금 목표주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4분기 영업이익 7.9조원 컨센서스 8.3조원을 하회하지만은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컨센스 수준이니까요 반도체 영업이익이 2.8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게 QOQ 기준으로도 무려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에 삼성전자는 빛그로스 가격 특히 이제 빛그로스는 우리 멈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가격도 많이 빠진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1분기도 지금 반도체 가격의 추가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과 랜드가 10%, 12% 가까이씩 하락을 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6.2조로 더 하락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다른 회사들은 지금 4분기에 적장한다고 하는데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2.8조원 번다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드가격이 지금 만약에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올해 4분기 대비해서 25%가량 추가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랜드업체들은 캐시코스트에요 이제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못한다기보다는 만들면 만들수록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커지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들은 안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업황이 안 좋더라도 내년 그러니까 수요와 상관없이 내년도 2분기에는 랜드저점 찍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하반기에는 업황반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은 매출 307조 마이너스 0.6% 영업이익은 32.9조로 마이너스 30%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뒷바닥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 요인을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이 내용은 제 얼굴을 좀 빼주시고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전략인데요 2010년도 이전에는 정말 특히 이제 2003년 4년 그리고 2009년 이때 LP다 쓰러지고 이럴 때는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디렘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불황해도 모두 다 근데 이제 다 너무 많으니까 디렘 업체가 이때 아마 11개인가 9개인가 11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3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 죽다 한 번 같이 죽어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살았느냐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2010년대 이후에는 어땠냐 수익성을 추구했습니다 많이 없으니까 디렘은 3개 남고 랜드는 지금 6개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후반 업체들도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우선 독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TSMC한테 밀리니까 짜증이 났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우린 안 줄여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후반 업체들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의 기대감이 더 크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업황이 개선되기 전 시기까지는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이번 사이클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업황이 개선되면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올 때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여기가 반도체만큼 안 올라올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를 들어서 30조에서 내후년도에 40, 한 5조 된다 그럼 한 40%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적자 한 몇 조 찍고 있다가 갑자기 한 몇 조 를 번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는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하이닉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업황 초기까지는 지금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어쨌든 비교가 직전 분기랑 비교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삼성전자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름 긴 9글자짜리 GMBS 엔지니어링 첫 번째로 대포차에서는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상장을 했다고요 네 이제 얼굴 넣어주셔도 돼요 아 들어왔구나 GMBS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는 사업은 쉽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스크러버 하는 회사예요 스크러버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공정 쪽에서 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스들을 가지고 하죠 이 식각액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 화학제품군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스들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형 공기청정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스들을 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스크러버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 있느냐 지금 삼성유권의 리포트를 저는 들고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스크러버 상장사들의 주가 추위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기업은 유니셈, GST 이 두 개의 기업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은 사실 제가 꽤 들고 나오는 기업이에요 한 번씩 그런데 이 GNBS 엔지니어링은 제가 한 번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투자 사이클의 제한과 함께 주가가 부진한데 GNBS 엔지니어링은 탈출구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들고 나왔고요 이 회사는 그래도 좀 기대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업황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양광 쪽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폴리시리콘에서 웨이퍼 만들고 그 웨이퍼를 잘라서 셀과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 얘기하듯이 여기는 시리콘 웨이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유액가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화큐셀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크러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업사이드 물량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은 또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해외 쪽 고객사인데요 지금 해외 고객사 쪽에 공급 가시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무폐수 스크러버 이런 것들을 좀 매출 비중을 제가 보니까 한 20 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무폐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ESG 즉 환경 쪽과 굉장히 연관이 높은 스크러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고객사들의 펩향 수주가 조금씩 진행될 것이고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설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기적으로 본토 쪽에 있는 펩까지 물량을 좀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팡이 안 좋아서 사실 사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은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스크러버 업체들은 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무폐수하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조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다른 회사의 매출 비중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서 그리고 제가 이 무폐수를 다른 회사 한다는 것도 사실 예전에 제가 기억했을 때 리포트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 유니세미나 GST 주주분들은 저보다 이제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해 라고 하신다면 한다면은 저는 GNBS 엔지니어의 기대감은 가치는 조금 더 다른 회사들보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하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확인을 더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제가 이제 확신을 못하는 거고 다만 이제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차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매출 구조로 좀 발생시키는 회사는 아마 GNBS 엔지니어의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리포트는 다 봤고요 기타 리포트 VC부터 조금 전에 특히 힘줘서 얘기하셨던 현대중공업 이렇게 네 종목 들고 오셨는데 어 골프 요새도 다들 많이 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저는 이제 몰랐는데 어 요새 이제 당근마켓 이런데 골프클럽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균형점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가면서 이렇게 많이 공을 치러 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공을 치진 않지만은 근데 젊은 친구들이 친구들이 치자해서 어 그래 나도 사서 시작할게 왜냐면 저도 이제 보면은 막 술자리에서 저 말고 다른 테이블에 이런 한 진짜 20대 후반 30 초반 되는 보이는 친구들이 점심 먹을 때도 그렇고요 하는 얘기가 다 골프에요 음 근데 골프 출연하면 요새 그린피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카트비도 아 그리고 캐디피도 올랐다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좀 좋은 골프장 하면은 네 그래서 그늘찍 가고 아침에 밥 먹고 이러면은 기름값까지 한 35에서 40 정도 맞아요 맞아요 거의 이제 40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 돈 많이 주는 한국투자연권 다니는 저도 네 저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만약에 한 3번을 나간다 이러면은 제가 어디 집사람한테 눈이라도 마주치겠어요 힘들죠 시간은 시간대로 그렇고 돈은 돈대로 그렇고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 에이 집도 못 사는데 골프나 쳐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100만원이 넘는 거금은 사실 월급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이고 그래도 진짜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 갑자기 잡설이 길어지네요 지갑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이제 다시 야씨 무슨 골프야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이런 것들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어 레버리지를 줄이고 그래서 사실 골프업종이 이렇게 급격하게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음 좀 식은 게 맞죠 네 맞다 그러더라구요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 스크린 골프는 그래도 계속 치지 않을까 좀 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가는 친구들은 스크린 골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 그래도 거기도 이제 골프장 운영하니까 그 회사도 vc 도 그래서 안 좋게 보이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뉴스가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골프 용품 회사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그리고 대규모 골프 용품은 아닌 것 같고 슈퍼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슈퍼 스트로크 네 이거는 저는 이제 1위 퍼터라고 써 있어서 어 그럼 왜 내가 못 들어봤지 이 생각을 했는데 퍼터가 아니라 퍼터 그립을 만드는 회사네요 아 그러면 사이즈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1위 퍼터 그립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인수를 완전한 건 아니구요 지분을 많이 사서 주요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리포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vc가 괜찮을까 골프팡 우려가 이렇게 큰데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전환되어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겨울에는 지금 막 추워 죽겠잖아요 사실 근데 골프장 갑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골프 관련주들을 띄우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골프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대중공업이 한국 조선해양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TX중공업 보시면은요 와 멋집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야 이 시장에서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M&A가 나올 때는 인수기업의 덩치가 좀 있는 회사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피인수기업을 본 게 맞습니다 그래서 STX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진짜 STX그룹은 얘네 월봉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여러분들 음 얘네 가격이 1556만원으로 되어있죠 7,480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출자전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수의 변동 때문에 고가는 1500만원짜리 주식이에요 그러면은 20분의 1도 아니고요 200분의 1토막 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STX 엔진도 마찬가지죠 엔진은 좀 그나마 날거에요 얘네는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33만원에서 15만원 STX 역시 1150만원에서 6200원 이렇게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냥 뒷배가 없다라고 보시면 맞는거에요 근데 STX중공업을 그러면 왜 가져갈까 사실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같은 경우도 엔진이나 이런 것들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관련 조선 관련된 뭐 부품 이런 것들도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이 두 개의 회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엔진 조금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현대중공업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했을까 대체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거에요 우리 강경태 수석께서는 STX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은 엔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유효설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이거를 사와서 좀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서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STX중공업에서 만든 엔진을 탑재를 시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은 미포조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었던 그 유효설비를 대형 엔진 쪽으로 넘겨서 둘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이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야 각출해 STX 네네도 좀 내고 현대중공업 네네도 좀 내고 이러면 사실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이 가진 돈으로도 다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도 그래서 이번 인수가 두 회사에게는 둘 다 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하나머티러지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SI, 실리콘 파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카츠 파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반도체 부품 소재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왜 봐야 되느냐 매출의 카락이 우선 4분기에 멈춘다 라는 거고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소재부품 쪽 특히 이제 이 소모성 부품 쪽에 실리콘 파츠 만드는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내년도도 지금 예상 실적을 영업이익 860억으로 마이너스 7%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30% 빠진다는데 여기는 7%밖에 안 빠진대요 굉장히 잘 버티고 주가는 그러면은 7%가 빠졌냐 아니잖아요 지금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삼성 SEI는 어떻게 보면 자리 차지한 겁니다 그냥 4분기 실적 추정치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나왔고 자료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럴까요? 네 근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삼성 SEI 자동차 정지의 행보를 기대한다 라는 얘기와 함께 영업이익 추정치를요 기존에 5949억으로 추정을 하셨다가 5776억으로 한 180억 정도 깎았어요 왜 깎았냐 봤더니 환율 효과 마이너스 된 부분이 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4분기다 보니까 품질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부 충당금을 쌓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선 MOU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변함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니까요 그래도 기분 좋게 주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